당진시 노인복지관 이번 음악회는 무료 관람으로 진행되며 무관중으로 대체될 경우 영상으로도 시청이 가능한데요 청소년들의 다양한 끼와 퍼포먼스를 관람하시고 긍정에너지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합덕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미리 크리스마스 체험을 진행합니다 체험활동은 크리스마스 벽들이 만들기를 비롯해 마카롱 만들기 같은 요리 체험으로 나눠지는데요 이번 체험활동에 참여하시면서 색다른 크리스마스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진 고용복지센터가 11월 26일에 개소했습니다 고용복지센터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구인구직취업지원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고용복지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당진 청년타운 나레에서 레이저 커터 장비 교육을 진행합니다 레이저 커터란 일러스트나 포토샵을 활용해 다양한 재료를 자르는 장비인데요 레이저 커팅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이번 교육에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레이저 커 rewards BC descends 어머니 열심히 심可是 걷고 흐 Se 감사합니다.